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데스! 한 달 후 동투어에서 캐럿 여러분들과 만나는 순간을 기대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건강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븐틴과 캐럿의 꿈, 동투어를 저희가 취소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꿈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꿈에서 별의 여러분들과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세븐틴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지내세요. 이좌,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